조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조이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요. 조이는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해요. 조이는 한국 돈에 대해 잘 몰라요. 조이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의 돈을 보내야 해요. 조이는 동료와 함께 은행에 가요. 한국은행은 먼저 대기 번호표 뽑아요. 조이와 동료는 기다려요. 조이와 동료는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조이는 온라인 뱅킹도 신청했어요. 조이는 신청서에 서명했어요. 은행 직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조이는 은행 직원이 꼼꼼히 설명해줘서 고마웠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이와 동료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조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조이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요. 조이는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해요. 조이는 한국 돈에 대해 잘 몰라요. 조이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의 돈을 보내야 해요. 조이는 동료와 함께 은행에 가요. 한국은행은 먼저 대기 번호표 뽑아요. 조이와 동료는 기다려요. 조이와 동료는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조이는 온라인 뱅킹도 신청했어요. 조이는 신청서에 서명했어요. 은행 직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조이는 은행 직원이 꼼꼼히 설명해줘서 고마웠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이와 동료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조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조이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요. 조이는 한국에서 기술자로 일해요. 조이는 한국 돈에 대해 잘 몰라요. 조이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의 돈을 보내야 해요. 조이는 동료와 함께 은행에 가요. 한국은행은 먼저 대기 번호표 뽑아요. 조이와 동료는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조이는 온라인 뱅킹도 신청했어요. 조이는 신청서에 서명했어요. 은행 직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조이는 은행 직원이 꼼꼼히 설명해줘서 고마웠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조이와 동료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조이 nenhuma 문제의 확보했었죠. 뭐 PPr == 하나님이